추석을 앞두고 중소반척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제수용품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4인 기준으로 전통시장이 약 7만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채소, 수산물, 육류 순으로 전통시장이 가격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추석 차례상은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에서 준비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9월 4일부터 8일까지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마트에서 추석 제수용품에 대한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전통시장 37곳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해서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은 4인 기준으로 전통시장이 평균 29만 5,939원, 대형마트는 평균 36만 7,056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7만 1,117원, 19.4% 더 저렴했습니다. 품목별로는 27개 품목 가운데 21개 품목의 가격이 전통시장에서 더 낮았습니다. 채소류, 수산물, 육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고 깐도라지, 고사리, 숙주 등도 가격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차례상 차림 비용과 비교해서는 전통시장은 0.1%, 대형마트는 1.1%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사과와 배 등 과일류는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수확량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고, 육류는 사육과 도축마리수 증가로 가격이 하락해 전체 금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중기부와 소진공은 추석을 맞이해 오는 10월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30만 원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예스티비 뉴스 김지희입니다.